9단계로요. 혁명의 배경원인 전개 결과 역사적 의미 등이 나타나게 아웃컷에 만화로 그리랍니다. 아짜증! 이걸 어케야죠? 9칸으로 각 칸에 뭐 그릴지 알려주시면 더더더더욱 감사감사 자세이점.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경 프랑스 재정은 7년 전쟁과 미국 혁명의 개입으로 1788년에 거의 파산 상태였다. 드디어 국왕은 이 재정난을 타결하기 위해 1614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산부회를 소집한다. 원인 여러가지 상황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제3개급의 불만, 새로운 정치 사상에 관한 관심, 전쟁 비용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수백 년 동안 전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 사회는 3개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성직자는 제1신분, 귀족은 제2신분, 나머지 국민은 제3신분이었다. 제3신분은 농민이 다수를 차지했고, 도시노동자와 부르주아도 있었다. 제3신분은 제1신분이 차지하는 혜택에 대해 붕괴했다.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면제받았고, 제3신분이 모든 세금을 거해내야 했다. 이처럼 제3신분은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사상은 프랑스의 절대군 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절대군 주제에서 국왕은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18세기에 개몽 사상사들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제기했다. 루소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통치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대해 제3신분이 환영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발단 1789년 5월 5일에 파리 근교에 베르사유에서 산부회가 열렸다. 제1신분은 신분별로 나누어 토이와 표결을 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제3신분의 대표는 모든 대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한 표씩 표결을 하기 원했다. 그러나 국왕과 제1신분은 제3신분의 의견을 무시했다. 바스티 유감옥 습격 결국 1789년 6월에 제3신분의 대표는 산부회에서 분리 국민의회를 조직한다. 또 테니스코트에 모여 세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는 테니스코트의 서약을 발표한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파리 주변의 군대를 소집한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오르게 된 바스티 유감옥 습격이 일어난다.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를 막을 무기를 바스티 유감옥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무렵 파리 지도자들은 시혁명정부를 구성했다. 한편 보복이 두려운 귀족들은 이후 5년간 다른 나라로 망명해 망명귀족으로 불리온다. 또한 파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국왕이 국민의회를 강제해산하는 것을 면했다. 국민의회 등장 1789년 8월에 국민의회은 8월 4일의 법령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8월 4일의 법령은 농민의 봉건적 부담을 폐지하고 모든 신분의 평등을 말한 법령이었다. 또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대의 정부를 규정했으며 자유, 사유, 재산, 인간의 기본권을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보장했다. 국민의회는 절대군주정에서 단원제의 입헌군주정으로 바꾸는 헌법을 기초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종교의 자유보장 및 지방자치제도, 사법제도 개혁을 이끈 뒤 1791년 9월 말에 해산한다. 입법의회 등장시민계급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의회는 1791년 10월 1일에 열렸다. 그 당시 혁명에 반대한 루이 16세는 외국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혁명을 저지하고 새정부를 전복하려고 망명귀족들과 음모를 꾸몄다. 새정부는 1792년 4월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전쟁을 시작했다.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한 주변 나라는 국왕이 권력을 되찾기를 바랬다. 그리고 국왕과 망명귀족들은 외국 군대가 승리하기를 바랬다. 외국의 침략을 국왕이 불러냈기 때문에 1792년 8월에 파리 시민들은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을 감금했다. 루이 16세의 퇴위로 입헌군 주재가 막을 내리자 의회는 모든 성인 남자가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를 실시해 국민공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혁명은 갈수록 난폭해졌고 천명이 넘는 죄수를 재판 없이 처형한 9월 학살로 혁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한편 9월 20일에 프랑스 군대는 발미에서 외국군을 물리쳤다. 결과 프랑스혁명으로 프랑스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도입했지만 국가를 민주주의의 체제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혁명으로 국왕의 절대 통치가 끝나고 시민계급이 강해졌다.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뒤에 유럽의 왕과 귀족을 비롯한 특권 집단은 권력을 남용할 수 없었고 자유평등의 이념을 중시했다. 프랑스혁명은 정부의 재정위기로 시작되었지만 대역과 변역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혁명 초기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함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그들의 국왕을 처형시켰고 수천명이 공포정치 시기에 처형당했다. 프랑스혁명은 나폴레옹이 통치권을 차지하면서 끝났다. 또 미국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 의미유럽이 본건지에서 탈피해서 민주주의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귀족들과 성직자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계기 8단계까지 맞게 못했습니다. 9번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어떨지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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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